자 가자 시부레! 중국 뜨도록 하자 이... 장실 좀!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! 자 첫판 버스 좀 가겠습니다! 다행이네 나이스! 비전투! 37초가 그냥 나온다 6초는 그냥 나오네 나이스! 가! 아 쟤가 산책하러 갔어? 쟤가 산책하러 갔어? 쟤가 산책하러 갔어? 왜왜왜왜 아 쟤는 너무 못한다 좀 치열해 지금었는데 너무 못하네 가세요 가세요 아 뭐야 아 뭐야 틀렸어 지지 아 얘네 버리자 노잼이다 진짜 야 우리 연스카트 타고 해볼래 한번? 형들 연스카트 X 타보고 해보는 거 어때? 연스카트 X는 할만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할 거야 이제 아 근데 그래도 이길 거 같은데 아 근데 좀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 좋은데? 이게 딱 밸런스 맞을 거 같아 어 이게 맞네 밸런스야 아 한숨다가 차가 무려졌어 와 개느려 거기다 우리 노파체야 아 파치 없어요 파치 없는 거 아니야 이거? 에이 이거 파치 아 못 꽂힐걸요? 맞이 근데 이게 밸런스가 맞네 아 너무 느려 이건 힘을 좀 해야겠다 아 하나 죽였어 안 죽었어 가자이 아 얘 차가게 빨라 아 속도가 궁백이야 인정 속도가 안 돼 안 올라가 우와 오케이 한 명 다운 나도 다운 다운 1등 가능 아 스팩트 스팩트 너무 빨라 와 안주네 잠깐 팀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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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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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 안 되나 보관은 일단 내주자 야 이 밸런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자 연습하트 엑스에 노파츠 돼있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파츠 아예 없지 않나 이거? 옵션 뭐야 이거? 없.. 없으려면 이거 기다려봐 근데 이거 3-3-3 할 수 있지 않나?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이자 770-800-875-845-560이야 이건 팀플 좀 하자 자막 잘하는 건가? 할 수 있고 애껏 간식 대결 잘하는 게 있는 공격 이런 거 힘들고 다운 갈 수 있는데 사 yen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 확인 실패 고정 한 명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혜연 안 돼요. 지아가 수강에 수강에 유리 우리 극 체비 안되면 아직 어려워 체비 안되면 아직 어려워 칠툼 찍혔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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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, 오케이 인터넷 해보자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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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영두에 치열해 치열해 좋아좋아 밀어줄게 오케이 선두껀 잡았다 칠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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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 할만해 칠툼 지가스 한 명 칠툼 나이스 칠툼 칠툼 나가 ancy 칠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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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imen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자 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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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디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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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가자 멍매 바지리 익스 이런거 하자 익스 익스 좋다 익스 보물 뭐 직직 직직도 괜찮고 한명 자존심 거기에서 영카 탄다고? 그럼 다시 바꾸게 될거야 나 못다 이거 나 못다 이거 크게 들게 왜 폭 폭 나인 잡았는지 폭 폭 오 점프 날 같이 죽었어 빛골 우 7.8 고정 되겠다 오케 내가 3등 죽을게 1등 가능 네 오케이 아 3등 안들려 뭐야 흐흐흐흐흐흐 날라갔어 받아라 3등 좀만 작업 아 이거 빠졌네 스탑한다 왜 스탑하는거지 응 안돼 응 안돼 응 안돼 형 막아요 제가 뒤에서 짚고 날릴게요 뒤코린 대기 둘다 맞지 않는데 응 안돼 어 안녕하십니다 응 안돼 어 리타바 응 안돼 응 안돼 됐나요 좋아요 원 맞아요 자 2대2 됐어요 맞아요 좋아요 영카 영카 너 옵션을 타고 비슷하다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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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어 어 으어 오 어 어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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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스톱 어 5위용 퍽! 어허! 집도먹고 말라가고 와아아아아아하하! 대박대박 내꺼! 퍽 라인은 틀고 퍽 와이씨. 갓겜 여보, 간다! 변아 간다! 네. 어, 칠쯤 내꺼. 컵! 어, 안 막히네. 컴히어! 컴히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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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네가 적합한지 마지막에 100% 밀어버리기 한 명 더 맞다 어? 어? 막자있어요 손 돌렸어 응 못 막아 막자있어 와 이제 막자네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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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영카의 X을 타보고 아 이 차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라고 느낄거다 중국이 남형 오 드레프트 바닥이 괜찮다 아씨 앞에 터졌는데? 한 명 빠지고 또 한 명 빠지고 네 세컨이 형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가자 가자 흥 귀엽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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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레전드야 한 명 빠지고 또 빠지고 잘 가 마무리 오 야 야 원 투 쓰리 자 4대2 너무 쉽다 자 참고로 연식 하트 엑스입니다 노옵션 연식 카트 엑스 노옵션입니다 하차 없어요 다큐다 얼마나 타기 힘든 차인데 이 차가 어 갓게 인마 이건 아무나 못하아 인마 니네 눈치 아니 내가 바로 전스카트 엑스니 어 어 어 굴마 앞에 다 있어 올라간다잇 올라간다잇 아 근데 감속이 너무 쓰레기다 아 속도가 속도가 안나오는데 탈리고 존나 어렵다 참 어 저게 키스 보내고 왼쪽 안타지껏 안타지혀 이리 죽 이 뜯 망한다 바아 어 어 어 어 그 이제 학생이야? 아 진짜요? 자, 4-3 뭐야? 잠깐만 얘 빡쳐서 그냥 한 것 같은데 빡쳐서 방 폭파했네 하이 뭐야 야, 포트리스 하자 자, 포트리스 빨리 깔아라 야 정현아 아 아 아 아 으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